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PC방, 노래 이용장 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에서 카페까지 이용 제한이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 업종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형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포장을 할 때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2.5단계가 시행된 지 물론 3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체감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군이다 보니까 피해도 그리고 영향도 더 크게 가져갈 것 같은데 지금 골목상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 전 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70만 개입니다. 이 중에서 숙박과 음식점업은 65만 개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거리 두기 2.5단계의 영향을 직격타로 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비중은 10만여 곳으로 16% 수준입니다. 나머지 84%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입니다. 당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비해 영업환경이 더 나은 수준이지만 3단계로 격상할 경우 개인 자영업자 역시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할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과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서 카페는 아예 운영이 중단되고 일반 음식점의 경우도 오후 9시 이후 제한적 영업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때 1차 대유행이 있었을 당시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각 업체에서도 그리고 단체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도 있었고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도 있었고 나름대로의 지원책들이 다 나왔었는데 글쎄 이번에는 똑같이 시행이 될지도 궁금하고 과연 어떤 재정적 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중기부와 금융위에 따르면 상반기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경영안정자금을 위해 1차, 2차에 거쳐서 총 39조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29조 원으로 집행률은 7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2차 대출의 소진률은 6%에 불과해 약 9조 원 정도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성패 여부에 따라서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때문에 남아있는 대출 가능 규모를 두고도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역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 중인데요.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됐다는 의견과 단기적 소비 진작에 그쳤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여전히 줄다리기 중입니다. 네, 물론 이번 주 들어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좀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3단계로의 격상 논의는 그리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면 경제가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2단계로 갔을 때 소상공인들의 그리고 골목상권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라는 자료가 나왔다면서요? 네, 한국신용데이터의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전국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던 수도권 지역의 소상공인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5%, 경기도는 17%까지 소상공인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세는 최근 한두 달 사이의 일이 아닌데요. 올 초부터 6개월가량 매출 감소세가 이어졌다는 데에서 피해가 생각보다 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이나 재난지원금 등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폐업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유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